매주 일요일 업로드됩니다. 그 밖의 롯데쇼핑과 진에어, 페노션, SK스퀘어 자리하고 있는데요. 일단 한국조선해양 오늘 호재가 있었죠. LNG선 부척을 수주했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한국조선해양은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 다만 원자재 가격 인상이라는 불확실성은 아직도 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시원한 상승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롯데쇼핑은 외국인 기관 연기금 일제히 담아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리오프닝 주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롯데시네마를 보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최근에 CJCGV 그리고 쇼막스가 올라갈 때 사실상 롯데쇼핑은 상대적으로 잠잠했던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오늘장에서는 좀 강하게 튀어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밖의 진에어도 오늘장에서 강하죠. 항공주들, 여행주들 너나 할 것 없이 오늘 동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인천국제공항의 항공규제를 모두 해제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이 밖의 백신 접종 여부 상관없이 격리 의무가 해제됐다는 소식까지 좀 보도가 됐습니다. 진에어 앞으로의 실적 올라갈까요? 이 기대감에 빨간불 켜졌습니다. 이 기관단에서는 삼성생명이 정말 눈에 띕니다. 오늘까지 삼성생명 쪽으로 기관 10거래일 연속의 순매수 5월 초부터는 지속적으로 담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금리 인상의 대표적인 수혜주이기도 하죠. 조금 이따 이영빈 위원님께 또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이노텍은 아이폰 전면 카메라 탑재 이슈 여전히 안고 가고 있고요. 오늘 나온 소식 보니까 멕시코 전장 부품 공장 증설 이야기도 솔솔 들려오고 있습니다. LG 이노텍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연기금단에서도 롯데쇼핑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 기관과 함께 동반 매수 보여주고 있습니다. FNF도 오늘 담아가고 있는데요. 테일러메이드 골프 용품 전문 업체죠. 전략적 인수 투자자로 좀 나서면서 주목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가는 한 템포 쉬어가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위원님 이제 종목들 좀 더 들여다볼게요. 한국조선해양 궁금한데 언제쯤 시원한 상승을 보여줄지 오늘 호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후판 가격 인상이라는 부분이 발목을 잡아가는 것 같아요. 조선주에 대한 시각 어떠세요? 우선 지금 현대중공업의 조선해양 부분 중간 지수사인 한국조선해양은 1분기 영업 손실이 3900억을 기록하면서 실적 쇼크가 나왔었습니다. 이유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원가가 인상이 됐고 그리고 노조 파업 등으로 작업 중지에 따른 일회성 비용이 늘어나게 됨으로 해서 실적이 지금 악화됐었지만 1분기 글로벌 선박 발주가 LNG 운반선과 함께 컨테이너선을 중심으로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1분기 말 연간 수주 목표치의 40% 이상을 달성하면서 바닷건에서 지금 메이저 수급이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있고 다만 지금 한국조선해양이 수익성이 좀 개선되기까지는 아직 조금 시간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지난 2020년과 2021년 수주 물량들이 지금 수주 당시보다 원재료 가격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적자를 수주 호황으로 계속해서 이어나간다면 추가 상승이 지금 자리에서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가격 전략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한국조선해양도 16만원대부터 지금 9만원까지 상당히 가격 조정을 많이 받은 자리에서 지금 바닥을 잡아가고 있는 모습 지금 최근 트렌드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낙폭가대 종목들에 메이저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부담 없는 가격대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1차적으로 저는 9만6천원 7천원 직전 고점대까지 한번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워낙 후판 가격이 좀 부담이긴 합니다 후판이 선박 제조의 20%가량을 차지하고 있어서 후판 가격 인상된다라는 부분이 정말 큰 하방 압력이 되어줄 수 있는데 일단은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지금 자리 매수 가능 사인 주셨습니다 자 위원님 삼성생명 쪽으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 금리 인상의 대표적인 수혜주이기도 하고 메이저들이 계속해서 사고 있어요 지금 자리 어떻게 보시는지 3월 초부터 꾸준히 올라서 지금 올라타도 될까요? 네 우선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고금리 시대 수혜주로 지금 알려져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정거점 8만 8천원대부터 지속적으로 지금 하락을 했다가 지금 5만원대 바닥을 찍고 다시 지금 가파른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1분기 영업이익이 75% 감소하는 은행 쇼크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악재가 어느 정도 소멸이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매주 수급들이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금리 상승기에는 현재는 삼성생명으로선 회계 장부상으로 유리한 환경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좀 가파른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종목이다 현재 지금 단기 순이익은 좀 증가세이나 영업이익이 감소세인데 이 영업이익도 다음 분기부터 기준금리 인상 등 여러가지 금리 인상계의 호재주인 손부사이기 때문에 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차트를 보면서 가격 전략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한국조선해양과 비슷한 차트의 여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8만 8천원대부터 지속적으로 하락이 나왔다가 지금 최저점 5만 8천원 구간에서 지금 눌림목 줬다가 다시 상승이 나오고 눌림목 줬다가 상승이 나오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21선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6만 6천원 가격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 자리에서는 조금씩 매수를 해나가신다면 1차적으로 7만원 이상까지 충분히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규 접근도 가능한 자리라는 이야기 주셨고요 목표가 7만원 딱 주셨습니다 6만 6천원 지지 여부만 살펴가면서 삼성생명 들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 오늘 항공 규제 해제 이야기가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의미가 클 것 같은데 진에어도 날아가고 항공주 전반적으로 반응이 나와주는 것 같아요 그렇게 큰 시세는 아니어도요 진에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8일부터 해외입구 격리가 전면 해제가 되면서 국제선 항공도 정상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서 일상 회복이 증가함에 따라서 항공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그리고 항공 편수와 비행기 시간 제한도 8일부터 모두 풀리기 때문에 여름 LCC 항공 성공 성수기에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진에어입니다 다만 지금 진에어 같은 경우는 연료비 인상과 코로나로 인한 영업 손실을 줄여야 한다는 이런 부담감이 있긴 합니다 이번 해외입국자 격리 해제 모멘텀과 여름 항공 수요 증가 시기에 저는 2만원 부근까지는 그래도 한번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2만원 부근에서 연료비 안정과 그리고 실적 회복 부분을 어느 정도 지켜보고 나서 다시금 재진입을 하시는 이런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격적인 접근까지는 좀 아니겠네요 방망이 좀 짧게 잡고 진에어는 들어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2만원을 목표가로 이야기 주신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급 탑픽즈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은 안함전자라는 종목입니다 삼성그룹이 전장사업회사 하만을 활용해서 지금 차량용 반도체 시장 진출에 나선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 그리고 하만을 인수한 삼성이 차량용 반도체 시장의 사업 부분에 나선다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항상 움직여왔던 종목이 안함전자입니다 지금 안함전자는 하만에 주문자 위택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지금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 삼성이 진출할 때 항상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눈여겨보셔야 된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차트를 보면서 가격 전략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함전자 같은 경우 지금 바닷건에서 진바닷건 구간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고 지금 장기 행보 중에 있습니다 장기 행보 중에 지금 거래량들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정별 초입구간을 만들어간다면 저는 1차적으로 2600원, 700원 구간까지 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종목은 안함전자 주셨습니다 목표가 2600원, 2700원으로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MTNW 이형빈 위원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